어! 아미 스토트가 찢어질 것 같은데요, 지금? 1. 1. 3. 3. 3. 4. 4. 5. 5. 5. 5. 3. 4. 5. 5. 5. 5. 6. 7. 7. 5. 5. 5. 5. 9. 5. 6. 6. 5. 한다는 게 이게 참 다양한 게 많을 텐데 이게 그 워라벨이라고 그 자기 이제 일하고 어떤 이런 맞추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오빠는 뭐 취미 어떤 거 있으세요 전 낚시 그냥 저는 이제 갯밭 바위에서 아 바위? 네 바위에서 하는 낚시 기본으로 그냥 회만 좀 뜨죠 낚시 뭐 이제 요즘에 골프 좀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고 진짜 운동 잘하세요? 달리기 달리기? 달리기 잘하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? 기본적인 건 있는 거잖아 달리기 잘하면 기본 신경은 있잖아 사실 뭔가 없지 않는데 아니 이거 시골 오래 다녀서 일을 뭐 이런 거니까 관심 있으세요? 관심 있는 게 집, 터 풍수지? 네 집, 터 건축 일을 좀 채우면서 하나가 지은 거예요 긴급이라고 악기가 있어요. 프롯도 배우고 싶고 주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고 그러고 싶은데 그냥 시간이 잘 안 낫더라구요 뭐죠 이거는? 어이 바라보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패스 좋아 패스 패스 명아 아니에요 이게 몸에 좋아요 좋다 정력? 어 정력이 오? 이야 엄청나야 엄청나 이거 뭐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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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굉장히 신경 쓰셔요 44살이네 카타르 월드컵이야 뭐야 이거 아름파티가 찢어질 것 같은데 지금 진풍용품에 가려고 나와도 좋게 6천 원 받는 거예요 이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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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리드맨트 예, 리드맨트 해주세요 빨리 뭐죠 이거는? 자 아 이게 자 여러분 첫 해를 드디어 마주했습니다 우리 라이프 채널 운명리의 쏠쏠한 이중생활 자 오늘 이중생활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 중력이면 사실 안마의자 무중력 상태 안마의자 있고요 중력은 파괴축 시간 아아... 잠깐만 요가를 내가 사실 요가를 알잖아요 내가 무슨... 나는 몸이 좀 유연합니다 개그에서 허리 돌리는 걸 보면 상당히 허리가 잘 들어갑니다. 거의 유연성에 있는 편이라고 찍고 아픈 그림이 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솔직히 안 모르겠는데 그런 게 바로 파트가 찢어질 것 같은데요, 지금? 자, 안녕하십니까. 양 무릎을 잡고 허벌새 이룰 수 있는 상태에서 와, 정말 안 이렇게? 오! 자, 움키러 갈아줍니다. 살첼시마, 주식 바닥을 돌려주실 거에요. 일단은 앞다람이 뒷구리를 서 말아보실게요. 야 이거 방송국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 이 장면?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저기 최근에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배워보신 분 얼마나 되신가요? 한 달? 한 달이면 약간 무섭거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? 이거 하나에 지탱해야 하는데 그죠? 네 무서운데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?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빵 뒤에 바로 뒷자리가 좌이정 우이정이거든요 몇 년 되신가요? 저는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 운동해서 나한테 어떤 효과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특별한 효과 생긴 게 이런 게 있어요? 어 제가 막 디스크가 있고 이랬었는데 그 쪽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많이 매달리거나 꼼꼬로 있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척추 견인이 막 돼가지고 그 디스크 눌려서 생기는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 내가 직접 그런 거 같은데 아 진짜요? 이게 여기 3번 경추 있죠? 여기 3번 경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간 와이프로 착하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게 여기 아까 몇 년 되셨다고요? 저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친구인데 왜 아까 손 안 드셨어요? 살짝 들었는데 아 살짝 들었어요?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하게 되신 거예요? 아 저는 사실 요가 강사인데요 네 새로운 요가를 접고 아 원래 요가 강사 하셨어요? 사실 요가는 강사고요 플라잉을 처음으로 얼마 안 됐고요 아 그래요? 오 아 이제 강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?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쪽 이쪽 쓰면 되나요? 요가 하면 되나요? 그건 그 생각이고요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근데 저랑 커플룩으로 입고 오셨는데 방금 자주해서 사왔어요 아 예